네, 글로벌 라이브에서 가장 유익하다고 소문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세트증권 이재광 선임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좀 마음 편하게 들어도 되겠네요. 넷플릭스에서 마치 다큐멘터리 하나 그냥 보는 듯한 느낌으로. 뭐 필기할 것도 없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종목 얘기도 해 주실 겁니까? 종목도 당연히 연결이 되고요. 그런 거 싫어요. 오늘은 2차전지의 주요한 재료인 리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우리가 리튬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됩니까? 일단 다들 아시지만 리튬 위원전지의 핵심이 리튬이고요. 우리가 다들 지금 전기차 혁명, EV 혁명 이렇게 말씀하시고 EV 대중화가 되는 그런 걸 다 기대하고 지금 다 투자를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리튬이 없으면 모든 걸 다 못합니다. 2차전지 배터리는 리튬으로 만든다?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을 앞서서 가면 지금 우리가 다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스마트폰이 이렇게 대중화된 거에 핵심도 리튬이었습니다. 아, 거기도 배터리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옛날 생각해보시면 저희가 예전에 핸드폰, 셀룰러폰 생각해보시면 처음에 벽돌폰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때는 배터리가 니켈이었어요. 그리고 더 옛날로 가면 저희가 예전에 워크맨스 때 보시면 그때 충전지가 네모난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기억해요. 껌처럼 생긴 거. 그걸 니카드 전지라고 불렀죠. 그렇죠. 니켈 카드는요? 그것도 2차전지죠. 그래서 원래는 그걸 썼는데 그게 단점이 일단 전압이 났고요. 그다음에 오래 못 써요. 그리고 무거워요. 최악이군요. 그래서 개발이 된 게 리튬이온 전지고요. 리튬이온 전지는 가볍고 세죠. 그렇게 해서 그게 핸드폰에 적용이 됐고 스마트폰까지 되면 지금까지 온 겁니다. 뭔가 다른 물질을 좀 집어넣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나 보군요. 했었고요. 이걸로 실제로도 노벨상을 받으셨죠. 작년에. 니켈로 2차전지 만들면 좋아진다는 사실? 리튬. 리튬이온 전지를 개발한 구진호프 박사랑 일본의 요시카.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셨고요. 어쨌든 그게 IT혁명의 핵심이 됐었고요. 앞으로 다가올 건 EV혁명인데 여기에도 지금 리튬이온 전지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전기차 대중화도 어려운 거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도 단점이 있기는 있죠. 개선해야 될 점이 있고 계속하고 있죠. 빨리 충전을 하려고 하면 금방 안정성이 떨어져서 무너지거나 불난다든가. 그래서 차세대 전지 다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의 또 주요한 소재들이 리튬이 있고.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점점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제어의 리튬을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니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뒤에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다른 금속들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국내에서는 NCM 계열로 다들 투자가 가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양극재를 쓴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에서는 LFP를 많이 더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니켈, 코발트는 없어도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차세대로 가면 리튬 황전지가 개발이 돼버렸다. 그러면 또 필요가 없어질 수 있죠. 그런데 리튬은 어떤 기술에도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리튬의 역할 때문인 거죠. 그것도 뒤에 있다 그림 보고 설명드릴게요. 그렇군요. 리튬은 우리 화학 배울 때 원소 주기율표에서 수소, 헬륨 다음에 세 번째가 리튬이죠. 제가 기억 안 나는데요. 안 나요? 맞아요. 3번입니다. 수혜, 리베, 붕탄, 질산. 그걸 몰라요, 이거? 까먹었습니다. 까먹었어요? 제가 뭔가요. 가볍죠, 그러니? 가벼운 거죠? 제일 가벼운 거고요. 제일 가볍기 때문에 소형화를 시킬 수 있었던 거고 또 환원되는 힘이 있는데 그게 제일 세요. 그래서 전압이 높은 그런 장점이죠. 리튬 봤어요? 봤죠.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어떤 형태나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리튬이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배터리에 들어가는 건 엄밀히 얘기하면 금속이 아니고 화학 제품이에요. 그래서 탄산 리튬, 수산 리튬 이렇게 하는데 소금처럼 분말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금속 리튬도 있고요. 그런 것도 다른 데 쓰여요. 수요를 먼저 보고 더 얘기를 하면요. 여기 그림 제가 준비한 걸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리튬이 쓰이는 수요 비중을 나타낸 건데요. 옆에 보시면 2000년이랑 2019년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놨어요. 차이가 생겨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일단 현재를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2차전지에 들어가는 게 54% 정도 됩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2차전지에 쓰이고 있고요. 나머지가 산업용이라고 우리가 퉁치는데요. 그 안에는 도자기 이런 데도 들어가고요. 유리만두는 데 들어가고 1차전지에도 들어갑니다. 여기저기 많이 썼군요. 2000년에는 리튬을. 그리고 옆에 2000년으로 보시면 그때 보시면 2차전지가 7%밖에 안 돼요. 생각해 보시면 이때는 리튬 이온전지가 막 개화되던 시기였어요. 그때 핸드폰에 나오고 이랬을 때였거든요. 이게 이제 2019년에 이렇게 바뀌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제일 먼저는 핸드폰이었죠. 휴대폰에. 휴대폰과 또 각종 소형 전자기기들. 캠코더라든지 그런 데 다 적용이 되면서 늘어났다가 2015년부터 더 점프하게 된 거는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그냥 숫자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에는 대략 평균적으로 리튬이 한 5g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기차에는 차의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50kg. 그러면 그냥 대당으로 치면 한 1만 배죠. 거의 한 소금 한 푸대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50kg이면 부피도 꽤 들 텐데. 그래서 이제 기대가 막 샘솟게 돼서 가격이 막 올랐었던 그런 거고요. 가벼우면 물에도 뜨나요? 물에 뜨겠지만 리튬은 물에 넣으면 터집니다. 환원돼서요. 물하고 닿으면 안 되는 거고. 좀 더 부연 설명을 더 드리면 그러면 왜 2차 전지에 리튬을 쓰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걸 좀 부연해 드리면 그림 보시면요.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정리를 하고 그냥 넘어가면 리튬 이온 존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일단 양극제를 먼저 보시면요. 학교 졸업하면 저런 공부 안 해도 될 줄 알았어요. 이게 근데 이것 좀 알고 해야지 우리가 좀 말이 통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감사드립니다. 전구체가 있어요. 전구체가 이제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양극제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게 이 전구체인데 여기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걸로 다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리튬을 합치면 양극제가 됩니다. 양극제? 네. 캐소드라고 하는데요. 전지에서 양극제는 양극을 만드는 재료라고 그냥 알아두면 됩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극은 다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음극제와 그 다음에 분리막, 전해지를 합치면은 리튬이온 전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많이 보셨겠지만 리튬이온 전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를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전기가 일어난다는 거는 결국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흐른다는 거죠. 열과 에너지를 내는 거잖아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충전할 때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리튬이온이 옮겨갑니다. 리튬이온이 가고 도선을 따라서 전자가 가면서 전기가 발생되는 거고요. 충전기를 빼면은 방전이 되는 거죠. 이제 반대가 일어납니다.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오면서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여기서 리튬의 역할은 왔다 갔다 하는 애죠. 리튬의 이온과 전자가 분리되어 있는데 왔다 갔다 같이 하면서 전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은 리튬 말고도 다른 거 쓸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전에 있던 거고 근데 제일 좋은 게 지금 리튬이다 해서 리튬을 계속 쓰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리튬을 계속 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식물질을 계속 찾고는 있어요. 그거 지구상에 물질이 몇 개나 된다고 쭉 한 번씩 넣어보죠. 그럼 제일 좋은 거 금방 찾을 것 같은데 한 일주일이면. 그렇죠. 이게 화학이니까 되게 어려운 건데 뭐 실험하고 있는 건 많아요. 나트륨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일단 이게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리튬도 되게 오랜 시간에 걸렸고요.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 초반에 노트북도 많이 터졌고요. 얼마 전에는 갤럭시 노트도 터졌었고요. 전기차도 가끔 터지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폭발, 발열 이런 게 단점이군요. 네. 그래서 이 그림도 한 번 더 보시면요. 리튬이 우수한 걸 그냥 이 그래프로 보시면 되는데요.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거죠. 가볍고 세다. 저 에너지 덴시티가 높다는 거는 전지로 말하면 무슨 의미인 겁니까? 같은 용량과 부피에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똑같은 에너지라면 전지의 부피와 무게가 적어진다는 뜻인가 보죠? 그렇죠. 무겁기도 하고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했을 때 리튬이온 전지가 좋다. 거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리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이것도 한 번 설명드리면 쉽게 생각, 이것도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소금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림이 무슨 염전처럼 생겼는데 저게 뭐예요? 네, 이거는 이제 리튬을 만드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소금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소금을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소금이 있고 그게 천일염 뭐 이렇게 부르죠. 그다음에 암염도 있잖아요. 예전에 바다였는데 지금 산이 돼 있어서 거기서 캔에서 하는 거 똑같습니다. 리튬도 염호에 있는 거를 증발시켜서 만드는 방법이 이 그림, 보시는 그림이고요. 염호라고 하면? 호수인데 소금 호수예요. 그 안에 리튬이 들어있는 호수인 거죠. 리튬이 녹아있는 물, 그 물을 퍼다가 염전처럼 말려서 만들어요? 똑같아요. 염전처럼 이렇게 폰드가 여러 개 있는데 차근차근 이게 선입선출병인데 따따따따 하면서 색깔이 근데 이렇게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예쁜 색깔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장판 색깔인가요? 아니에요. 이제 뭐 바뀌면서 나오는 색깔일 텐데요. 아, 리튬이 좀 더 마르면 무슨 색이 되고 그러나 봐요?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아무도 모르는데 뭐라고 아는 척 하시는데 그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저기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우스에 있는 SQM 공작, 염호인데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제일 많이 썼었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단점은 개발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환경 문제도 되게 오래 걸려요. 승인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뭐 빠르면 막 7년이고요. 보통 10년 이상 걸려요. 이거 진행하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광산에서 캐내면 방법입니다. 이거 이제 호주에 있는 그린부시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광산인데요. 이렇게 여기서 캐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은 화학 제품인데요. 탄산 리튬이나 수산 리튬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림 보시면 도식화된 걸로 보시면요. 하드락 마이닝. 이게 이제 광산에서 캐내는 건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 리튬이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염호. 브라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탄산 리튬이 먼저 만들고. 그걸 그대로 쓸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걸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리튬 하이드록, 수산화 리튬으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리튬을 생산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이 좀 더 좋은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니켈하고 좀 섞기가 좀 좋아요. 더 섞는 게. 그러니까 이제 NCM이나 이런 데에는 좀 고용량에는 지금 수산화 리튬을 많이 쓰고 있죠. NCM이 뭐예요? 니켈, 코발트, 망간, 삼원계. 그런 배터리는? 네. 거기에는 수산화 리튬을 쓰면은 좀 더 효율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어디서 만드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한 번 짚고 넘어가면은. 일단 어디에 많이 매장되어 있고 어디서 많이 만드느냐. 일단 매장량을 보시면요. 칠레가 한 50% 정도 매장이 돼 있고요. 호주가 그다음에 많고 아르헨티나 뭐 이런 순으로 돼 있는데요. 생산량은 호주가 제일 많아요. 55%예요. 이거는 이제 뒤에 설명드릴 텐데. 리튬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걸 따라 잡으려고 빨리 이렇게 생산을 늘렸던 게 호주였고요. 호주가? 수산화는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리튬은 뭐고 수요는 어떻게 돼 있고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계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리튬 값은 많이 오르고 있어요? 리튬 가격을 이제 보면요. 안 그래도 그거 알려주시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프 보시면 되는데요. 비트코인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지금 신고가 같지만 다시. 어린왕자에 나오는 보아벤 주어.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그래프인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급등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갔어요. 급등하기 전 수준으로. 2016년에 많이 올랐군요. 그렇죠. 한 5배 올랐다가.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보시면 거의 한 5,000불 달러로 수산화 리튬이든 탄산 리튬이든 한 5,000불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15년 말에 급등을 해가지고 거의 한 6배 정도 올랐죠. 올랐다가 2018년부터 이제 빠지면서 지금은 다시 원래대로 5,000불 수준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저렇게 움직였던 배경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공급 과잉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요. 왜 단기적이냐라고 하면 길게 보면 아니기 때문인데요. 왜 단기적으로 공급 과잉이 나타났냐. 첫 번째는 공급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호주가 지금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호주가 1등은 아니었어요. 원래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남미가 제일 많이 했었는데 호주가 갑자기 이제 여기 그래프 보시면 2017년부터 그래프가 쭉쭉 올라갑니다. 이랬던 이유는 가격이 그렇게 오르니까 가격이 그렇게 6배 난다라고 하는 거는 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돈이 있는 곳에 투자가 가고 다들 찾아다니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주가 되게 빨리 이걸 캐치업한 거죠. 호주는 어떻게 빨리 캐치업을 했느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광산이기 때문에 캐내면 되니까. 그거보다는 개발하는데 좀 더 단기간이고요. 또 가격 오르기 전에 이미 개발하고 있었던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호주 같은 경우는 되게 자원 선진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인프라라고 하면 기차 같은 거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미 설광석 석탄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다 잘 깔려 있어서 거기에 연결만 하면 바로 항구로 가서 수출이 가능하고 그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되게 많이 도와준 것도 있죠. 허가도 빨리빨리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반대로 수요. 죄송합니다. 수요는 어떻게 됐느냐. 이게 이제 전기차 판매량을 제가 연도별로 그린 건데요. 보시면 15, 16, 17, 18 이렇게 막 쭉쭉쭉 올라갑니다. 거의 막 두 배씩 올랐죠.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시면 그래도 성장을 했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절대 그냥 판매량이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기대치는 거의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성장했어야 돼요. 그런데 보시면은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2019년에는 중국에서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보시면 성장이 없었어요. 오히려 중국은 19년에 마이너스였고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2018년 대비 2019년이 별로 안 늘었다. 중국에서는 오히려 줄었고. 심지어 감소했죠. 중국에서 차 안 팔렸어요. 맞아요. 그렇죠. 전기차 보조금을 확 내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지만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때는 거의 마이너스 전년비 계속 마이너스였고요. 유럽만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의 기대치만큼 못 올라간 거죠. 공급은 기대치에 맞춰서 올라갔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갭이 벌어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축축축 빠졌던 거죠. 그래서 공급이 쉽게 늘어나는 건가 봐요 이게 그러면. 이러다 빠졌으니까 또 이제 안 캐거나 그러고 있겠죠. 다시 올라가면 또 캐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전망을 해보면 솔직히 가격 전망은 저도 몰라요. 이거는 아무도 못 맞춰요. 어느 날 갑자기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이렇게 해도 난 계속 개발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계속. 그거 못 맞추는 건 못 맞춘다고 월화할 것도 아니고 맞출 수 없다는 걸 알겠는데 언제 오르고 언제 안 오릅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얼만큼 늘었냐를 일단 체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일단 제가 대충 체감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지금 현재 개발돼서 나올 수 있는 리튬의 캐파가 대략 한 50만 톤 됩니다. 이건 이제 광산 기준이긴 한데요. 연간? 네. 50만 톤 정도가 지금 현재 그전에 늘어나 있던 애들이 한 50만 톤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2019년에 기준으로 수요가 리튬 수요는 한 26만 톤이에요. 여기에서 수요는 전기차 포함 다른 것까지 다 해서 그러면 대략 한 24만 톤이 지금 인용 거잖아요. 24만 톤이 전부 전기차로 들어간다고 하면 아까 제가 50kg라고 했잖아요. 그걸 역산을 해보면 대략 한 480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480만 대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생산 그 캐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와 480만 대면 어느 정도야 할 수 있는데 작년에 글로벌리 전기차가 한 200만 대 팔렸습니다. 리튬 모자라서 차 못 만들 일은 없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대략 2025년에는 전기차 침투율이 15%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한 연간 1,500만 대가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족하죠. 그렇게 따지면. 480만 대다 200만 대 더해봤자 한 700만 대잖아요. 거의 2배가 부족해요. 그래서 길게 보면 절대 공급 가행은 아니다. 단기적일 뿐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죠. 그게 2000 몇 년까지 전기차 고급 15%가 언제 시기에 페네튜레이션이 15% 되는 게? 2025년 기준으로 15%라고 하면 1,500만 대가 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기대치는 전망치는 계속 바뀌는 건데 지금 요즘 같은 또 다시 기대가 올라오고 있을 때는 그게 또 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지 않아요. 모든 커브는 임계치를 넘어서면 빡 올라가는 약간 그런 속성이 있어서 쉽게 말해서 병목 혼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렇겠네요. 특히 글로벌하게 전기차 보급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지기 시작하면 리튬 가격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수요예요. 수요가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격을 결정할 텐데 기울기가 아까 제가 침투율 15%로 잡고 있었는데 30%가 되겠는데 해버리면 W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완전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이제 그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가수요가 생겨서 미리 또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가 됩니다. 리튬 시장도 재밌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되게 작은 시장이 아직은 좀 다른 메이저 금속들 대비해서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더 정보 같은 것도 많지 않고요. 그렇죠. 가격만 해도 LME의 리튬이 상장이 안 돼 있어요. LME 가격이 그런 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거래돼요? 이제 가격 조사기관에 있는 벤치마크 가격을 쓰는데요. LME에서도 이거를 하려고 해요.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유는 이게 커머더티화 하기가 좀 어려워요.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회사마다. 품질도 다르고. 그런데 이게 LME 같은데 상장이 되려면 이게 표준화가 돼야 돼요. 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딱 표준화가 되잖아요. 99.9% 이렇게 돼야지 이게 거래가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운 게 있죠. 시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금속 이야기를 리튬이 금속이긴 하지만 밀도가 제일 낮은 금속이라서 가볍잖아요. 밀도가 제일 높은 금속이 아마 금일 텐데 그렇죠. 금보다 다른 것도 있는데 대개 우리가 쉽게 보는 거는 그러니까 금은 보니까 1kg이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금 이 정도 하면 이거 저울에 달아보면 1kg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7, 8천만 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으로 따지면. 그런데 리튬 1kg을 가져와 봐. 그러면 이걸로 한 40개 정도. 이거 40개니까 어느 정도예요? 그 정도 갖고 와야 1kg 정도. 금속으로 존재하기도 좀 어려운 거기도 하고요. 아 그거 하나 빠뜨렸는데 공급 쪽도 말씀드리면 가격이 이렇게 지금 급등급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생산은 그렇게 많이 생산 캐파는 늘어났는데 그러면 당연히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 팔릴 줄 알고 가격 더 오를 줄 알고 투자해서 지금 막 팔고 있는데 가격이 옛날로 돌아가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급 쪽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여기 그래프 보시면 이게 호주에 있는 광산들의 코스트커브예요. 생산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주에 광산들이 막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게 당연히 뒤에 새로 들어온 애들은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광산의 품질도 품질이지만 당연히 초기 진입자니까 비용이 높죠. 그래서 이게 코스트커브인데 지금 현재 가격을 놓고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그린부시 광산 빼고는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는 다 적자예요. 1등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죠. 실제로 가장 최근에는 알투라 마이닝이라고 거기는 거의 파산했어요. 파산해서 다른 회사에서 자산 인수하는 딜도 하고 있고요. 또 더 가장 최근에 며칠 전에는 호주에서 로열티를 깎아주는 그런 것까지 제안을 했어요. 지금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가격이 올라올 때까지는 우리가 세금 덜 받을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망하지마. 약간 이렇게 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감산도 하고 있고요. 공급 쪽에서도 조절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리튬에 투자하려면 뭘 하면 됩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또 그걸 준비해 오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그럼 어떻게 돈을 버는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오늘 배운 걸 투자에 적용하려면.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속이긴 하지만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금속 선물이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선물 시장이 없으니까. 네. 예를 들면 구리가 좋아 보인다. 그럼 구리 관련 주식을 사도 되고 아니면 구리를 그냥 사도 돼요. 그런데 리튬은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상장이 안 돼 있어서 그러면 결국은 리튬을 만드는 업체를 사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잘하는 애를 사면 됩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리튬을 만든다는 그 회사가 리튬 금광? 금광은 아니고 리튬. 그것도 회사마다 또 형태가 달라요.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회사가 있고요. 단순하게 가공만 해주는 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 컨버터라고 부르는데 중국에 있는 애들이 다 그런 건데 이제 원재료부터 하는 애들 끝까지 다 아는 업체가 있고요. 어떤 업체는 광산만 하는 업체가 있어요. 호주에 있는 광산처럼. 그럼 거기에 있는 업체는 그거를 중국에다 팔면 중국에 있는 컨버터들이 그걸 가지고 탄산 리튬, 수산 리튬을 만드는 이런 게 있는데 단순하게 제일 좋은 건 다 아는 업체예요. 그렇죠. 수십 개월을 할 거나 아니면 광산 회사를 사야 되겠네요. 제일 잘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회사에 하는 게 마음이 제일 편합니다. 물론 베타가 좀 작을 수는 있어요. 이미 많이 올라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감안하면 그런 회사가 제일 좋고요. 그 회사를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알버마리라고요. 미국 회사고요. 알버마리라는 회사인데 그림 보시면 리튬만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이게 화학 회사인데요. 전체 매출 비중이 리튬이 한 37% 되고요. 나머지 총매 만드는 게 27%. 브로민이라고 화학 제품인데 이것도 한 29% 정도 돼요. 쉽게 얘기하면 캐탈리스트랑 브로민은 그냥 캐시 카우 정도입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성장성은 좀 낮지만 많이 남는 건 아니고 많이 남아요. 많이도 남는데 성장성이 낮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거의 성숙화되어 있고 거의 1, 2위 업체이기 때문에 에비타 마진도 높습니다. 보시면 한 20% 30% 정도 하는 그런 캐시 카우고요. 리튬 같은 경우는 마진도 높은데 기대되는 성장도 높은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알버마리라고요. 알버만? 네. 1887년에 설립된 회사네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미국 회사다 보니까 계속 변신을 해와요. 그래서 범용화되는 건 다 이거는 우리가 할 거 아니야 하면 팔고 다른 거 사고 이렇게 되는데 리튬 사업 같은 경우도 산 거예요. 라구드라고 원래 있었는데 그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인수해서. 2015년인가 그때 인수를 해서 알버마리 된 거죠. 되게 오래된 회사고 되게 그런 걸 잘해왔던 회사입니다. 오늘은 이재광 연구원님 안 나오셨으면 평생 모르고 그냥 인생 맞힐 뻔한 이야기를 듣게 되네요. 다른 금속도 많은데 일단은 다른 금속이 궁금하시면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다른 금속도 말씀드릴게요. 제 평생에 금속이 뭔가 궁금해서 공부를 할 리가 있을 거라는 건 정말 학교 다닐 때는 이거 왜 배우나 이걸 왜 배우지? 알겠는데 이거 왜 배우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질문도 하고 또 선생님도 몰라 뭐 그러고 주식 투자하니까 왜 배워야 되는지 알게 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광산업이 없기 때문에 되게 생소해요. 다들 그리고 기사 같은 거 보시면 되게 잘못된 기사가 많아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그런 기사는 좀 잘 거르셔야 되는데 광산 관련해서 잘못된 기사는 특히 이런 리튬이나 니켈도 마찬가지인데 보다 보면 이거 아닌데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단위부터가 일단 잘못돼버리면 어그러져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광산 기준이 있고 탄산 리튬 기준이 있는데 이게 섞어져 버리면 되게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플로우가 없는 상태에서 리튬이 어디가 제일 많이 안된다 이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보다 보면 좀 안타까운 때가 있죠. 그래서 중학교 때 주식 투자를 배우고 고등학교 때 화학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근데 또 그런 거 다 안다고 잘하는 게 아니네요. 차라리 그냥 모르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수익률이 좋은 경우도 맞습니다. 하기에 어제까지 돈 버시는 분 뭐 이거 어차피 나 모르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 정도 좀 알면 돼요? 뭐 좀 더 알아야 될 건? 그거는 여기까지만 알까요? 시간이 혹시 끝났나요? 있습니다. 맛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알버말에 대해서 좀만 더 말씀드리면 알버말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왜 좋냐 당연히 경쟁력은 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그림 보시면요 알버말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한 38만 톤 정도 돼요. 리튬이 탄산 리튬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이게 이제 광산은 그렇게 있다는 거고요. 이거를 컨버터 이걸 탄산 리튬이나 수산 리튬 바꿔야 되잖아요. 그 설비까지를 하면 8만 5천 톤이에요. 지금 회파가 원재료는 38만 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원재료의 한 25%밖에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급증하는 거에 따라서 언제든 대응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컨버터 설비는 솔직히 말하면 1년이면 해요. 돈도 많이 그렇게 안 들어요. 금방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다른 업체 대비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강점은 원가 경쟁력이 제일 뛰어나요. 좋은 광산과 좋은 염호를 둘 다 갖고 있어서 원가 경쟁력이 되게 뛰어나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낮아도 얘네들은 적자가 안 납니다. 좋은 원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객들도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고객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 보시면요. 이게 알범만의 증설 플랜이에요. 캐파를 늘리겠다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그렇게 빠지니까 나타난 일 중에 하나가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증설 계획이 다 연기됐거나 취소된 것도 많고요. 또 새로 들어오겠다고 막 했던 여러 업체들이 많아요. 다 없어졌어요. 다 얘기도 없어지고 그냥 나중에 보고 할게요. 약간 이런 개념인데 알범만은 계속 해요. 그래서 이미 컴퓨터 설비를 짓고 있고요. 내년에 완공이 되고 내년 한 상반기쯤 완공이 되는데 2025년 가면 쇼티지 먼저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가 봐요. 이제 장기적으로 찍고 가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고 이거 다 팔 수 있고 늘어날 거야 라는 걸 가지고 증설을 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고요. 그래서 지금 8만 5천 톤인데 내년 말 되면 내년 되면 17만 5천 톤이 되고요. 캐파가 거의 두 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판매가 되는 건 22년이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늘리고 있는 유일한 업체다. 라는 거고 전고차 배터리 나오면 리튬 많이 써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튬은 전고차가 되든 그 다음 다른 리튬 황전지가 되든 다 들어가죠. 왜냐하면 전고체라는 거는 전해질이 고체가 되는 거지 다른 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리튬은 들어가죠 당연히. 리튬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리튬이 하는 역할을 다른 물질이 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제로입니까? 제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먼 미래는 바뀔 수 있는데 현재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다 리튬이에요. 지금 가장 그 다음 차세대로 지금 찍고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리튬 황전지인데요. 거기에도 당연히 리튬인 거죠. 리튬 황전지에는 리튬하고 황이 들어가는 건데 그걸로 넘어가도 리튬은 쓰이고 오히려 더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지금 응급제에도 리튬을 쓰려고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응급제에는 흑연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리튬 메탈로 바뀌면 좀 더 세진, 센 배터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정성 문제 때문에 이게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넘어가면은 지금은 리튬이 양극제만 들어가지만 양극제, 음극제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면은 한 대에 들어간 리튬은 더 들어가게 됩니다. 많아지겠죠. 그렇죠. 앨범할 이 회사는 상장회사 상장사죠 당연히. 일거고 주가는 어떻습니까? 주가는 리튬 가격 빠지면서 되게 재미가 없었었어요. 그런데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는 덜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캐시카우도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니까 덜 빠졌었는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약간 바이든 당선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좀 많이 올라서 대략 한 90불에서 지금 한 140불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월쯤엔 얼마였어요? 90불 정도가 아 90에서 140? 네. 그 정도 오른 건 요즘 뭐 그렇죠. 그렇게 안 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그거는 쇼티지가 나면은 리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쇼티지가 나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미친듯이 오네요. 몇 년쯤일까요? 2022년? 그냥 개인적으로 제 추정으로는 지금 중국이랑 유럽 올라가는 거 보시면은 여기에다 만약에 미국까지 이제 가세를 한다 그러면은 되게 빨라질 수도 있어요. 전기차? 네. 그러면은 실제로 쇼티지가 아니어도 심리적인 쇼티지가 일어나거든요. 지금은 나이가 살 수 있는데 야 이거 모자르겠는데 보니까 어 이거 지금 나오고 있는 데가 없는데 하면은 막 재고를 스탁을 하거든요. 그동안 많이 만들어려고 했던 업체들 그 업체들은 다시 그럼 뚜껑 열고 캐면 안 캐잖아요? 그런 거 감안을 해도 해도 감안을 해도 그렇죠. 더 필요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50만 톤보다 더 있어야 되는데 계산을 해봤는데 어 이거 아니겠는데 전기차가 내년에 천만 대 갈 것 같은데 이래버리면은 이제 막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효과가 올라가는 거고 전기차 보급 빨리 못하겠네요. 네? 전기차 보급 빨리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리튬이 투자가 많이 돼야죠. 근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문제이긴 한데 결국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돼요. 입기는 해당이 있어요? 기름이 묻혀있는 건 산유량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산디량이 좀 많이 있어요? 많아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편제성이 좀 적어요. 어디나 있어요? 네. 많은 곳에 있고 한국에도 있을까요? 한국에는 없어요. 있을 텐데 경제성은 없을 거예요. 뭐 있는 게 없어. 아까 보신 것처럼 제일 많은 데가 남미, 호주 중국에도 있긴 있는데 제일 지금 드라이브 걷는 데는 남미랑 호주가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일 유리한 거는 호주예요. 남미는 아시겠지만 이제 정지적이 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해서 쓰는 거는 경제성 없습니까? 그것도 이제 다들 준비하고 있죠. 지금은 경제성이 없겠죠. 왜냐하면 없잖아요. 비싸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아직 전기차가 이제 침투율이 1, 2%밖에 안 되는데 전기차가 폐차돼서 나온 것도 지금 거의 없거든요. 폐배터리 자체가 모이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될 텐데 모이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나올 테니까 그거는 이미 다른 업체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죠. 리튬을 재활용하는 폐배터리에서 뭔가 뽑아내는 뽑아내다시 폐 거기서 리튬이나 다른 금속들을 재활용을 해서 다시 만드는 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들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준비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좀 그때까지 가려면 좀 더 걸릴 거예요. 일단은 보급이 빨리 많이 돼야 되겠죠. 최소 한 50%는 돼야지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안 타시잖아요. 전기차 전기차요? 네. 없어요. 확실하게 부르세요. 혹시 탈지도 모르는데 2%의 이미지는 정말 안탑니다. 그런 게 다 되면은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산업이 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금속 이야기 1편 리튬 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리튬은 바닷물 바닷물이 아니라 참 짠 물 호수? 호수물? 거기서 호수 염호입니다. 바가지로 퍼다가 바가지로 바닥에다 장판 깔고 모노륨 깔고 그렇죠. 거기다 쭉 부은 다음에 태양으로 증발시키는 겁니다. 3프로TV와 나와서 재미없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데려다가 이거 밀고 그러면 나온다 이거죠. 소개해 주신 기업은 앨범 R 잘 들었습니다. 미래의 세떼호의 이재광 선임 연구원님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으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